또 하나 이 신종 코로나가 특이한 점이 보통 전염병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이렇게 증상이 나온 뒤에 전염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증상이 없는 초기에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이런 위험성을 인정을 하고 방역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른바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검사해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증상도 없는 잠복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는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 병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보고된 무증상 감염 사례가 방역 대책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보고된 사례는 아무 증상 없는 상태로 독일에 다녀온 중국 여성이 귀국 후 확진됐는데 독일에서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직장 동료 A, B가 고열에 시달리다 확진된 경우입니다. 독일인 A가 증세가 없을 때 접촉했던 직장 동료 C, D도 결국 감염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수차례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조사 대상 증상자 개념을 더 확대해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안에 폐렴 증상은 물론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